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큐브를 굉장히 많이 들고 왔어요 이 큐브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바로 하셨겠지만 바로 전부 다 뭐냐 이 333 일반 루빅스 큐브의 응용 큐브들입니다 얘랑 완전히 다 똑같은 큐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분 큐브로 해서 이제 333 응용 큐브 만능의 법 이라는 것도 그래서 인문편 심화편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 334 응용 큐브는요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맘먹고 찾으려면 한도 끝도씩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준에 이 정도는 가장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 영상이 찍는 목적은요 이런 큐브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도 시켜 드리면서 동시에 어 이제 333 응용 큐브의 특징도 간단하게 느껴보시라고 제가 큐브 패턴 제가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그 큐브 패턴 만드는 것 요 큐브들 한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안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큐브들 중에서 또 어 저 큐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한번 구매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패턴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해볼게요 워낙 지금 큐브가 많아가지고 첫번째는 그냥 거의 패턴계 가장 진짜 뭐라고 할까요 클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큐빈 큐브입니다 큐브 이너 큐브구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유펌 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것을 다 영상으로 남겨봤지만 오늘은 그냥 공식 써서 해볼게요 그냥 맨 처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FLF U' R U' F2 L2 그 다음에 U' L' 그 다음 큐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R D' R' 큐브 원래대로 돌려서 L2 U' 이렇게는 워낙 유명한 큐빈 큐브이잖아요 자 이 결을요 이 큐브들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같이 저랑 같이 해볼 텐데요 이거 만드는 과정 다 보여드리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 큐빈 큐브 패턴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 어 제가 사실 이거 영상 찍으면서 지금 저도 거의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미러 큐브로는 좀 해봤는데 나머지는 사실 이번 영상 좀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지금 미러 큐브는 일반 333랑 똑같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원하는 큐빈 큐브 모양이 딱 나오죠 아주 예쁩니다 여기부터인데요 자 얘까지는 사실 일반 333랑 똑같다면 얘네부터는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냐면은 센터 조각이 일반 333은 이게 전부 단색이라서 방향성이 없는데 이 큐브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큐빈 큐브 공식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센터가 돌아가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 센터 교정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90도나 180도 전부 다 칸 같은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치고 싶은 걸 윗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윗면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오른쪽은 이렇게 평면으로 센터가 평면센터를 하시는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얘가 초록색이 반시계로 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칩니다 반시계 요거 먼저 고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주로 내리고 오른쪽 센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올려줍니다 아까 반시계를 돌렸죠 그럼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원위치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걸 내려서 가운데로 보내주고 올라오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뭐 여러분이 교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쁘죠 이것도 예쁜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역시나 피셔 키보도 센터 조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교정하고 올게요 피셔는 제가 빠르게 교정을 하고 왔고요 이게 또 엑시스 같은 경우는 또 피셔랑 얘가 윈드멜인데 이건 엑시스입니다 차이점이 이 두 큐브랑 차이점이 얘네는 윗면 아랫면 두 개는 평면에 센터가 그런데 얘네는요 6개가 전부다 전부다 6개가 전부다 이색이라서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게 알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봤더니 큐빈 큐빈 공식을 쓰시면요 오른쪽 면과 아랫면이 센터가 틀어지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윗면 하나가 오른쪽 면을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현재 잠시만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돌아야 되나 보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또 바꿔야 될까 이쪽에 놓고요 똑같아요 가운데 쪽 내리고 그 다음에 보내서 올려주게 됩니다 올려주고 반시계로 시계로 돌려주면 되겠죠 다시 내려서 그 다음에 원래 원위치로 보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와 이거는 또 뭔가 모양이 굉장히 멋있네요 엑시스 큐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교정하면 되고요 저 마스터몰 픽스도 제가 빠르게 교정하고 올게요 빠르게 큐빈 큐브를 전부 적용하고 왔는데 일단은 고스트 큐브는요 어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자체가 이 워낙 뭐야 2층이나 3층 1층 3층 자체가 이게 왜 회전축이 틀어져 있는 큐브 잖아요 그래서 큐빈 큐브 적용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인지 그래서 향후 모양에서 고스트는 빼겠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구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되게 재밌네요 어우 오늘 한번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다 미러 입니다 자 미러 미러 큐브는 뭐 333 큐브랑 똑같고 재밌네요 이게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특수 큐브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윈드밀 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체적이라서 뭔가 또 멋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피셔인데요 윈드밀이랑 피셔는 기본적으로 느낌이 너무 비슷하네요 느낌이 비슷하고 얘는 좀 약간 좌우대칭 같은 느낌이 있다면 얘는 조금 더 멋있는 느낌이 있네요 자 얘같은 엑시스 인데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엑시스 같은 경우는 얘네랑 다르게 여기 색깔이 딱 3색 있는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는 느낌으로 색깔들이 막 여러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우 마음에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마스터볼픽스 인데요 어우 얘는 처음에 딱 보고 이게 뭐야 내가 틀렸나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개 파트가 돈건데 이 파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트가 돌았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모양 요거 요거 요 파트 보이죠 요 파트 요 파트가 현재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면색깔이 이게 지금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한 이쪽은 코너가 3색인데 이건 코너가 단색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회전이 되고 또 여기서는 이 면이 회전이 돼서 요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 재미있는 모양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또 패턴 같이 가볼게요 자 두번째입니다 파이썬이고요 어 큐빙큐비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 한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참고로 파이썬은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도 궁금한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만드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M2U2 M2U2 그 다음 큐비를 요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아무렇게나 한 쪽 90도만 회전하고 R2L2 한 다음에 원인치 하고 나서야 우자가 되죠 요렇게 색깔이 서로 같으면서 반대인 쪽을 위로 윗면에 뒤에 놓으시고 F2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두 개를 뒤집을 겁니다 가운데 위에 가운데 위에 가운데 위에 가운데 위에 4번 하고요 위 가운데 위 가운데 위 가운데 위 가운데 그래서 다시 F2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이썬 모양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양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걸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제가 빠르게 돌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혹시 영상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죠 와 이거 공식적이 굉장히 어렵네요 뭐 여기까지 세기는 쉬운데 이 두 개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또 이게 공식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센터가 돌아간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센터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센터가 돌아갔는데 또 제가 잠깐 영상 끊은 이유가 아까는 90도씩 돌아갔잖아요 이거 180도가 돌아갔거든요 180도가 돌아가는 것도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아까 알려드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얘같이 180도면 윗면에서 먼저 180도를 돌리고요 가운데 쪽을 내려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평한 면을 센터를 갖고 와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180도 원위치 하고 가운데 내리고 오른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요렇게도 가능하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 요기죠 요거 180도인데 그냥 공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공식을 쓰면 어떻게 하면요 R U' R' U' 이걸 다섯 번 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조금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교정을 하고 올게요 자 제가 다 만들고 왔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에요 윗면과 아랫면은 일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무한하게 연결되는 파이썬이라는 거고요 파이썬이 참고로 비단뱀인가 뭐 그럴 겁니다 어 미러큐브 역시나 우리 아주 그냥 기대를 져버리지 않죠? 아주 예쁩니다 미러큐브는 이거 패턴 만드는 좀 보람이 있는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윈드밀인데요 윈드밀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어 얘가 지금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어디가 일자죠? 어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막 끊겨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모양이 끊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 엣지가 이게 평면이 돼서 이게 지금 원래는 요렇게 센터 센터 이건 양쪽 센터 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센터에 배지 바로 센터에 배지 이런 식 있는 종류테라서 이게 하나가 연결이 되고 하나는 기역자로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모양이 원하는 바로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얘는 다른 방향으로 제가 섞었거든요 얘랑 다른 방향으로 얘 같은 경우 이거 윈드밀은 흰색 노란색이 위로 해서 한 거고 얘는 제가 일부 옆면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좀 티는 나네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니까 이렇게 티가 나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하시려면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여기가 또 색깔이 같다 보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차이도 좀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네 엑시스인데요 아까도 그랬는데 엑시스가 모양이 되게 예쁘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약간 무슨 번개 모양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뭔가 되게 전의적이고 엑시스가 생각보다 패턴만 듣는데 좋은 것 같아요 마스터블 픽스예요 요렇게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고 기역자로 꺾이고 다시 또 일자로 돼서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금 뭔가 연결이 된 건 보이죠 그리고 얘도 약간 뭐랄까요 어 무슨 만화 같은데 나올 때 무슨 뭐 에네르기파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공중에 떠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이 생각보다 마스터블 픽스도 파이썬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패턴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아나콘다입니다 자 아나콘다도 이제 제가 만드는 방법 다 설명 드렸었는데 공부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관련 영상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요렇게 하죠 아무 데서는 삽니다 RURU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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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큐브를 오른쪽 이렇게 돌리고 이번엔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그 다음에 위 왼쪽 위 왼쪽 이렇게 해서 이게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C C C C C 반반 반 반 반 그리고 큐브를 이렇게 해서 반반 반 반 C C C C C C C C 요렇게 요걸 두 번 해주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큐브가 섞이죠 그 다음에 요기서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요기에서 지금 나중에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센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센터를 요렇게 X 프라임으로 당기게 되면 얘가 요렇게 3사이클을 돌면 되죠 그래서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갖고 와서 원위치 원위치 요렇게 되면 이게 아나콘다죠 아까 파이썬이랑은 다르게 얘는 모든 면이 기역자로 연결이 돼 있는 무한 궤도로 생긴 요렇게 패턴인데요 자 나머지 요 마지막 패턴도 만들어 볼게요 아까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센터 바꾸는 게 되게 헷갈리네요 일단 기본 아나콘다죠 미러큐브는 확실히 우리가 뭔가 만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는 색깔로만 보이지만 이게 높낮이가 팍 튀어나오니까 이게 뭔가 꿈틀꿈틀 되는 아주 강렬하게 보이죠 이게 미러큐브의 아나콘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윈드밀의 아나콘다 윈드밀 아나콘다 같은게 요런 데가 원래 이제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기역자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끊기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나름 괜찮습니다 아이고 교정 하나가 덜 됐네요 아는 김에 할까요 이게 센터 교정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중간에 딱 끊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셔도 일부러 방향을 좀 바꿔서 했는데 제가 피셔를 요렇게 놓고 했던가 요렇게 놓고 했던가 얘는 흰색면을 위에 놓고 했고요 얘는 옆면을 위에 놓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좀 티가 좀 그래도 좀 더 나네요 그리고 피셔가 조금 더 이 윈드밀 보다는 이게 연결성 요기가 이게 얘는 이런 게 있었잖아 이렇게 단색으로 끊긴 느낌이 있다면 얘는 어쨌든 이색으로도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연결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피셔키브에 하나 끊는다고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액시스 참고로 액시스 한 세 번 정도 섞었습니다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헷갈려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확실히 멋있어요 이게 아나콘다가 이게 좀 더 얘는 좀 승질 있는 뱀 같은 느낌이 들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스터브이픽스인데요 얘도 되게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요렇게 연결되잖아요 요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가 원래는 아나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요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한쪽 면이 제가 잘못 섞은 건지 잘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쪽은 코너가 이렇게 삼색이밤 한쪽은 단색이라서 맨 처음에 큐빙큐브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간 느낌이 안 들지만 오히려 뭔가 색다른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아나콘다를 만들었는데 아랫면은 이렇게 돼 있고 윗면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예쁜 오히려 좀 색다른 모양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한번 또 아나콘다 적용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333큐브로 그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서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네요 저거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연습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봐야자고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오늘 세 개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올려드린 패턴이 한 열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돌아가면서 적용을 해 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만약 미러큐브나 액시스 큐브 갖고 계신 분들은 패턴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제일 높네요 이 두 큐브가 굉장히 예쁩니다 어 그래서 이거 다시 돌리려면 또 한참 걸리긴 하겠지만 그건 뭐 영상 편집하면서 천천히 맞추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